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에게 그 여섯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상담 사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현재 제 지분은 3%고 대주주가 70% 지분을 보여 중입니다 그 이제 대주주 분이 계속 자금을 지원해 오다가 경영이 너무 안 좋아져서 파산을 하자고 아 이제 더 이상 안되겠다 우리 가망이 없다 라고 해서 파산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차익금이 11억 정도 남아있고 세금 체납액이 2억이나 엄청 빚을 지고 파산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주주와 저는 책임이 있나요 3% 70% 갖고 계신 그 주주분이 어떤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차익금에 대해서 과연 제 개인재산으로 상환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평창동에서 조양홍 씨가 조양홍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파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의를 주셨는데 오늘 그 여섯 번째 포인트로 과연 그 법인의 주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책임은 사실 상법상이나 민법상에 규정이 돼 있지만 우선 관련 법령은 세법의 규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국세기본법 제 39조에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출자자가 두 번째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출자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주랑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의 취득 과점주주가 어떤 지방세 부담을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규정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주는 주주의 책임은 출자 지분을 한도로 책임을 주죠 출자 지분만큼만 법인의 채무나 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자 지분을 포기하면 그걸로 의무가 끝나는 거고 출자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개인 재산이나 이런 걸로 상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법 아까 세법에 나와 있듯이 체납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또 다른 2차 출자 1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이거 아실 텐데 우선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뭐냐 과점주주란 지분을 50% 초과 50%까지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50%를 초과해서 50.1% 50.1% 51% 이렇게 부담하시는 보유하시는 주주가 과점주주가 해당이 되고 과점주주는 본인뿐만 아니고 일가 특수관계인이 소유 보유하신 내가 50% 내가 25% 와이프가 25% 자녀가 5% 이렇게 부담했으면 그게 바로 과점주주 집단이 돼서 과점주주에 해당이 되고 이런 과점주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출자 비율만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2차 납세의무란 뭐냐 아까 사례에서 봤듯이 2억 원의 체납액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재산이 없어요 법인재산이 더 이상 2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2차로 과점주주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본인의 출자 지분을 한도로 51%만큼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서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점주주에 해당이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지방세법에 나와있던 취득세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여부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법인이 취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법인이 취득하고 그 개인이 만약에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개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개인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을 어떤 소유하게 됨에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과점주주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50% 넘기는 순간 과점주주 비율만큼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또 부과가 돼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 요렇게 2차 납세의무 그 취득세 납세의무라는 두 가지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내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과점주주로 지분을 좀 더 인수를 받겠다라고 하는 순간 반드시 두 가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커지면 과점주주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납세의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는 사실 이거는 세법과는 관련이 없는데 어떤 연대보증을 섞거나 또는 경영에 대한 횡령이나 이런 어떤 경영 과실에 대한 책임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죠 세법상 책임은 아니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에게 여섯 번째 시간 주주의 책임, 세법상 주주의 책임 특히 과점주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